Who is this instrument? Every Thursday, Great Stars come join us on Music Access Make sure to welcome them with all your heart Today's VIP we have 2Z in the studio 오늘 Tuji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Z 인사드리겠습니다 2, 3 우리 Tuji! 안녕하세요 Tuji입니다 Very loud and great in the studio 그러면은 각자 개인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G에서 최장신을 맡고 있는 현웅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G에서 햇빛과 같은 존재 지섭입니다 아 눈부셔요 눈부셔요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2G의 목소리 호신입니다 예스 네 안녕하세요 2G의 만찐남 범준입니다 만찐나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갓 정현입니다 네 목소리 내부러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영어로도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네 네 영어로도 이제 준비를 하셨다고 주셨습니다 호진씨 네 뭐야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편안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뮤직 액세스 뷰어즈 저희는 2G입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만났습니다 아하 Hello from A I'm not good at English but I wanted to communicate with from A so I prepared a little sentence I hope we can have a happy time together today please stay with me till the end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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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오늘도 너무 멋지게 하고 나오셨는데 이번 무대의상도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모델 돌이신 만큼 각자 혹시 강조된 부분이나 컨셉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2집 곡에 알맞게 저희가 컨셉을 강한 컬러감을 베이스로 잡아가지고 좀 선명하게 표현을 하려고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선명한 비비드 톤을 베이스로 잡아서 블랙이나 골드같이 그런 확실한 컬러를 써가지고 저희 곡을 확실하게 더 표현할 수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정윤은 이 노래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이 노래에 대해 굉장히 강한 컬러감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 비비드 톤을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해 블랙과 골드를 넣은 것 같아요. 나이스. 혹시 뭐 혀용씨나 지섭씨도 이 컨셉에 대해서 얘기할 거 있으신가요? 확실하게 좀 되게 컬러풀한 것들이 많은데 되게 막 빨간색 있고 황금색 막 파란색 조커처럼 반반 나오진 색까지 그런 색깔들이 눈에 확 띄고 되게 닥터 저희 타이틀곡도 되게 잘 맞는 컨셉인 것 같아요. 저희 곡이 희망을 주는 곡인데 거기서 이제 무지개가 꿈과 희망의 약간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강조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우, 나이스. 알아요. 좋습니다. 알아요. 지섭과 혀용이 다 같이 그들의 컨셉을 더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에 대한 기대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은도 그들의 앨범 자켓을 더 많이 넣었고, 특히 앨범 자켓에 대해, 그들은 그들이 조금의 옷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이 촬영에 더 더 많이 받았을까요? 앨범 자켓을 보니까 은근히 노출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노출을 가리신 거죠? 지금 한 칸 더 잠갔습니다 풀어주셔도 됩니다 노출이 있는데 혹시 촬영을 할 때 조금 신경이 쓰이잖아요 노출이 되다 보면은 혹시 촬영은 어떠셨는지 이런 노출 컨셉 원래 촬영 때는 더 많은 노출이 있었는데 영상으로는 조금 자제해서 올린 게 없지 않았습니다 와우 근데 특히 범준씨가 더 노출 많이 하시는 건가요? 범준이가 좀 범준이가 그런 쪽을 사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좋아해가는 범준이가 주의하시는데 이미지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잘 어울리세요 근데 맞아요 범준이 특히 범준이가 헤어스타일이 좀 더 헤어스타일이 있었는데 뮤직비디오에서 범준이 헤어스타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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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고 다른 컨셉들과 노출 말고 다른 멤버분 호진씨나 정인씨나 어떤 컨셉을 선호하시는지 저는 이번에 저희 1집 데뷔 앨범때랑 다르게 제가 이번에 조금 섹시한 상남자 컨셉으로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1집 때는 살짝 약간 고등학생 느낌이었다면 2집 때는 약간 상남자 어른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옆머리를 싹 밀었거든요 지금은 살짝 안 보이실수도 있는데 무대영상 보시면 머리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헤어스타일로 변화를 줬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머리가 되게 길은데 이거는 사실 원래는 더 길었는데 이 친구가 항상 좋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빨리 자래요 원래는 더 길었는데 얼마전에 헤어 수정을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면 금방 길렀어요 정연씨가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된지 정연씨가 맞추실 수 있을까?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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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 지금 얘기해볼까요? 정연은 제 데뷔 앨범 전에 다른 헤어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선 학생 학생에서 자를 위해서 어린이의 아이를 만드는 것 같고 지금 하는 핸드폰을 보면 근데 스테이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저의 헤어스타일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앨범을 말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투지 여러분의 두 번째 앨범인 노스트럼 누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노스트럼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처방 또는 엉터리 약인데요 엉터리 약인데 그 이후의 것들을 네 그 이후의 것들을 좋습니다 노스트럼이 방금 범준 형이 말했다시피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처방인데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의사가 환자한테 제안하는 방법 중의 하나를 노스트럼 엉터리 처방인 거고 환자가 의사가 주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병세가 오전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고 많이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주는 진정한 음악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묘약이다 이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깊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범준 & 호준 here talked about their second album which is set once again 노스트럼 and yeah so just like the definition of it it's kinda like a remedy that is not really successful but he did talk about like the placebo effect where it's kinda like when you provide them something that is actually not a cure but because of the positive energy and the positive effects that it has on that person it does give them like the same effect as another medicine and they want to provide you guys some remedy 뮤직비디오를 소개해볼까요? 뮤직비디오를 소개해볼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멤버들이 출연했을 때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거기가 너무 예쁘더라구요. 어디서 촬영하신거에요? 제주도에요. 배경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멤버들도 특히 영상 화보를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새까맣고 그리고 현웅씨도 딱딱 하는거 봤거든요. 너무 멋있는데 촬영 현장은 어떠셨는지? 사실 그날의 일기예보가 좋지가 않았어요. 제주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저희의 희망적인 그런걸로 갑자기 날씨가 좋아진거에요. 하늘이 도왔죠. 하늘이 도왔죠. 뷰도 되게 좋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 찍고 카메라 상으로 모니터를 했을때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카메라 상에서 봤을때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건 진짜 잘 나오겠다 했는데 마지막 최종 결과물을 보고 나서 색감도 입히고 한 뒤에 마지막에 딱 보니까 너무 더 상상 그 이상으로 다 너무 잘 나온거에요. 그래서 저희는 100% 200% 만족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정말로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뮤직비디오를 했을때 뮤직비디오를 했을때 여러분들이 아직 안 보셨다면 그 색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팬분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앨범 언박싱부터 최초 무대 공개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온라인 쇼케이스인 거잖아요 어떠셨는지 혹시 지섭 씨나 한편 씨 항상 지금까지 팬분들을 만나고 있고 한 적은 지금까지 상황이 어려워서 안 됐었는데 그래도 되게 알차고 뿌듯했어요 되게 첫 번째로 공개하는 선공개하는 저희의 노래들도 들려드리고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혹시 현우 씨는 어떠셨는지 다들 이렇게 팬분들한테 이렇게 저희들 많은 곡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다들 되게 신선했고 팬분들도 근데 되게 아쉬웠던 게 저희가 이제 렉스 선배님처럼 이렇게 영어를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 뛰어났는데요?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외 팬분들이 좀 약간 저희 토크를 조금 못 알아들으셨던 게 약간 아쉬웠던 게 아 그래도 근데 이제 언어를 못 알아들어도 이제 보는 거 자체로 그냥 즐거워하시니까 다 좋아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현웅이 지사피아가 얘기하셨는데 사실 현웅이 지사피아가 아쉬웠던 게 아쉬웠던 게 팬들에게 많이 만나게 잘 못했고 이 온라인 쇼카스는 또한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처음에 많은 곡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현웅이 얘기하셨는데 아쉬웠던 게 아쉬웠던 게 영어 fluently 아쉬웠던 게 아쉬웠던 게 아쉬웠던 게 아쉬웠던 게 팬들에게 아쉬웠던 게 아쉬웠던 게 아쉬웠던 게 아쉬웠던 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이스 그리고 최근에 아쉬웠던 게 멤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숙소가 공개했고 함께 살다 보면 규칙이나 룰이 있는데 2G하우스만의 특별한 룰 혹은 역할이 나눠져 있는지 이제 얼마 전에 멤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숙소가 공개했었는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지켜야 할 규칙이나 룰이 있는데 이제 2G하우스만의 특별한 룰 혹은 뭐 역할이 나눠져 있는지 이게 처음에 저희 숙소 들어왔을 때는 네 분명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아하 누구는 누굴 어딜 청소하자 아 네 이게 구역이 있었는데 네 있나요? 근데 요즘에는 멤버들 다 너무 청결해가지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다 없는 거 맞아요 한 명이 선동을 하면 바로 다 다 차차차차차 음 몰아서 하는 스타일 아 몰아서 하는 스타일 네 누군가가 변기통에 뭐만 빠뜨리지만 않았으면 네 반갑합니다 아 비하인드 비하인드 저 더 얘기해 볼까요? 아 아 사실 범인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범인은 아직 안 나왔어요 범인은 안 나왔어요 이러고 계시네요 왜 그러시는거죠 실수 없이? 범인은 안 나왔어요 왜 범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 변기에 면도기 면도기 떨어뜨려서 면도기 아 근데 그걸 심지어 범인이가 뚫어빵으로 쑤셔 넣어가지고 아 그게 들어가네 그게? 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네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절이 네,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원래는 비밀 rules and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ir accommodation, their dorms but like, they, you know, eventually they don't really stick to it but then again, Junghyun also added that at the end, they kind of pile it up and do it all at once and they did talk about how one person actually dropped a razor in the toilet and that was another funny episode as well alright, and speaking of the song title it is doctor, so if you were a doctor or have like a potion that can cure anything if you have a member who has, you know, a thought I want to fix this member's habit 이제 곡이 닥터인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닥터가 되시고 무엇이든 뭐 치료를 할 수 있는 모약이 있다면 이 멤버의 습관 혹은 버름만 좀 고쳐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범준씨 저는 일단 지섭이의 별명이 일단 진지섭인데 진지섭 항상 진지하고 남들 눈치를 엄청 많이 봐요 그래서 눈치를 안 봤으면 바램에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나요? 아, 네 반박하시겠어요? 반박하시다가 드릴게요 아, 전 적은 필요 없고요 네 저는 Junghyun이한테 하나 치료해주고 싶은 요약이 있으면 이렇게 주고 싶은데 Junghyun이가 항상 웃을 때 이렇게 웃는데 과장해서 웃어요 되게 과장해서 웃어요 근데 이게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자켓 촬영할 때 유튜브 촬영이랑 숙소에서 제가 이제 웃음소리랑 박수 치는 게 살짝 너무 피드백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도 사실 제가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긴 하는데 아무튼 네 이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웃는 거 근데 좀 특이하게 웃는 게 조금 포인트 매력 포인트일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웃은 다음에 들숨이 너무 커가지고 과장처럼 들려요 근데 웃을 때만이 과장하지 않고 평소에도 먹을 때도 막 과장하면서 먹어요 제가 지금 리액션이 살짝 있는 촬영할 때 네 오디오가 비질 않아요 이 소리 때문에 그죠? 제가 다 채우고 있습니다 먹방, 먹방 잘하시겠네요 아, 좋아요 엄청 τα 너무 멋있thing 좋습니다 네 네 네 범준 여mani 짐지섭 그래서 치아파투자라는 진지섭에서 진지섭의 이름은 진지섭이라는는 진지ова fus신적으로 얼굴 고장그러 Rud 는 나한테 그 극을 지켜야 합니다. 정연이 약간 웃는 것 같지만 또는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극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정연의 극을 지켜야 합니다. 정연의 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라이브의 극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라이브 들을 시간인데요. 이번 곡 닥터 짧게 어떤 곡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닥터는 저희 2집 앨범 노스트롬의 타이틀 곡이구요. 그리고 닥터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의사잖아요. 이제 저희가 의사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상에 저희의 진심이 담겨주는 메시지가 사람들을 치유할 묘약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사하니까 너희를 치유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즘 전세계 코로나19로 이렇게 두렵고 이런 걸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 곡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앨범의 타이틀 곡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앨범의 타이틀 곡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앨범의 타이틀 곡은 이 앨범의 타이틀 곡은 이 앨범의 타이틀 곡은 더 솔직한 эмо션을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범준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앨범의 타이틀 곡은 이 앨범의 타이틀 곡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준비 되셨나요? 네. 네. 더 Falling 두려워 떨던 세상 끝까지 널 구할게 그게 누구든 없었던 널 위해 쌓을게 Yeah Go Fall Don't want a better life 그 정답 노래 내 노래는 대답해 하던 대로 계속해 Don't want a better life 그 오답노예 이건 아니야 Hey yeah yeah baby Oh 이대로 You cannot go H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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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하던대로 느낀대로 You can call me yeah yeah I got a feeling 이 세상은 미래 널 기도해왔던 구원의 노래 It's just the sound It's one day 눈물도 rain 눈물이 번 번 번 네 아픔까지 난 구할게 그 아픔도 상처도 내가 닦아줄게 Yeah Go Fall We teach you to the bone 상처뿐이야 내게 남은 거라고 On your back 그가 백 속에 살아남는 법 내가 받는 건 남들 쉬지 않는 통 We're down But I'm gonna make girl We're down We're down You cannot go We're down 숨 크게 띄우를 마시고 Oh 하던대로 느끈대로 You can call me back 탄력이 집중해 나를 봐봐 Up and shot 머릿속 Be you go Chill out I got a feeling 그 나쁜 healing 난 준비해왔던 널 위한 노래 I'm the only sound I'm pretty mad 태양과 벌레 두려워 떨고 세상 끝까지 널 구할게 그게 누구든 어쨌든 널 위해 싸울게 Yeah I got a feeling 이 세상이 밀래 난 기도해왔던 구원의 노래 I'm just a song It's one day 눈물도 raining 무서웠던가 네 옆에 거진 않고 할게 그는 아픔도 상처를 내가 다 가줄게 Yeah Yeah Go for 여기 집중해 나를 봐봐 어텐션 헛뚫히 마시고 내 뱉어봐 We got We got We got Yeah Woohoo Thank you so much for that 감사합니다 Wow 네 문한복음 드셔주시고요 Alright so guys I hope you guys enjoyed that live version of Dr. Batuu Z That was incredible Alright it is time to get to know more about these boys then through our 60-second speed profile 이제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 60초 스피드 프로필을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가 딱 60초 그 째깍째깍 60초 타이머가 있어요 네네 60초 안에 이 질문들을 한 멤버 분께서 읽어주시고 그 멤버 차례대로 이렇게 쭉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lright so they are going to be reading the questions themselves and answering individually 그러면 어느 분께서 질문을 읽어주실까요? 저부터..아 제가 아 현욱이 가겠습니다 아 현욱이 가겠습니다 현욱씨가 질문도 해주시고 현욱씨부터 그러면 쭉 이렇게 지섭씨 호신씨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Alright so whenever they are ready 준비되셨나요? 네 10초 있습니다 Alright go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나의 매력보이프 하나 나는 춤 나는 머리카락 목소리 머리색 My hair 나를 동물로 표현한다면 나는 사자 미어캣 강아지 독수리 강아지 팬분들이 불러주는 별명의 징중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나는 킹 서비 삽살강쥐 쭈니 빨리 빨리 골든 리티리버 가장 최근에 꽂힌 음식이 있다면? 파스타 차돌짬뽕 파스타 형수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짬뽕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좀 귀엽다? or 섹시하다? 난 섹시 섹시 섹시하고 싶어요 난 입원 없이 못살아 가방 안에 항상 들어있는 물건은? 향수 립범 배즈 과자 어렸을 적 과자 또한 첫번째 장르의 희망은? 댄스가수 시어송라이클 태권도 선수 식구선수 뺏어오고 싶은 멤버의 매력 포인트는? 정현이 키 정현이 키 범준이 형 머리 현웅이 형 키 내 키 정현이 키 이름 앞에 묻힌 땡 빨리 빨리 오 깔끔했어요 깔끔했습니다 아쉽네요 이따 시간 되면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 얘기할게요 웃음이 너무 웃겨 첫번째 질문은 최근 업데이트된 나의 매력 포인트 첫번째 질문은 최근 업데이트된 나의 매력 포인트 최근 업데이트된 나의 매력 포인트 자세히 말해봅시다 이제 머리색이 두 분이 나왔는데 정현씨 그리고 범준씨 머리색 머리색을 변했고 업데이트된 나의 매력 컬러를 변했고 혹시 그전에는 어떠셨고 지금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전에는 제가 이제 박세로이 컷이라고 오오 옛날에 검정머리여서 엄청 머리를 빡 눌러주고 박세로이 컷을 먼저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머리색을 변신해서 이렇게 이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네 말씀해주세요 원래는 지섭이가 염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둘 중에 한 명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셔서 이제 가위바위보로 오오 3판 2선승으로 근데 하고 싶었던 표정이신데 아 이게 아 왜왜왜왜왜 왜 한숨까지 제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네 범준이형이 갑자기 나도 하겠다 아 경쟁자가 나 뺏겼어 어 그럼 뭐 가위바위보 하자 세 판에 다 잤어요 오오 오오 노출라면 안되겠네요 하하하하 노출까지 가져가시고 머리색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셨네요 그럼 정연씨 머리색 네 저도 아까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는데 머리색도 톤을 살짝 갈색으로 살짝 올려가지고 좀 밝은 톤으로 갈색으로 바꿨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지금 지금 뭐 ASMR 혼자 ASMR 하시나요 아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범준 정연 here talked about their hair color and actually so before we talked about how 정연 he changed his hair style and his hair color as well but for this part 범준 said that it was either between him and 지섭 who were to get a bright hair color and first of all it was actually 지섭 who wanted the hair dye but then again 범준 came up and was like hey I wanted to get this too so they actually did rock paper scissors 3개의 라운드에서 3개의 라운드에서 승리했었죠. 지섭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 라운드에서 그 라운드에서 그 라운드의 라운드에서 지섭했었죠. 그럼 다른 것들을 얘기해볼까요? 호진이 동물로 표현한다면 호진이 어떻게 말할까요? 호진씨는 동물로 표현한다면 강아지라고 하셨죠? 왜 강아지라고 하셨나요? 어 그니까 저는 사실 제가 강아지 같다는 걸 모르고 살았었는데 제가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팬분들이 보시고 약간 강아지 같다고 해주셔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강아지 같아요? 제가 웃거나 그런 게 제가 안 웃을 때랑 웃을 때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웃을 때 이렇게 얼굴이 반달로 접히는 그런 느낌이 강아지 같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카메라 보고 살짝 억지로라도 살인 미소 웃어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우 ī 새벽 کے lend이지에 좀 아기처럼 강아지 같다는 trip 강아지상 이시네요 얼굴이 tweeting 호진이 있어요 drie 사실은 고양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답은 고양이, 고양이 같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의 팬들이 그의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특히 고양이가 웃을 때, 고양이 얼굴의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가 많이 나왔어요. 골든 리트리버, 정연씨도 팬분들께서 불러주는 별명의 애칭. 맘에 드는 게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은 앞에 아기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저도 살짝 많이 웃는 편이라서 제가 싱글벙글하게 해맑게 웃는 모습이 살짝 그렇게 닮았다고 해주신 것 같아요. 공기도 드시고, 웃음도 하고. 어떻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웃을 때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마지막 들숨을 크게 들려가지고 박수는 그냥 이렇게 계속 쳐가지고 약간 이런 게 살짝 조금 거슬리셨나봐요. 팬분들이 보시기에. 아, 아니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치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예. 그의 팬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이름은 골든 리트리버. 그리고, 그냥 골든 리트리버. 하지만, 베이비. 고양이 골든 리트리버. 그리고, 사실은 고양이 같기도 했죠. 그리고, 호진씨는 삽살강쥐? 이건 강아지인 거죠? 네. 근데 저도 정확하게 무슨 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삽살개 그거 아닌가요? 삽살개 강아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머리가 북슬북슬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되게 어울리고 되게 귀여우세요. 맞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럼, 또 다른 고양이네요. 삽살강쥐. 그래서 삽살개. 한국에 있는 강쥐. 그리고 강쥐은 강아지. 또 다른 고양이네요. 그래서, 또 다른 고양이네요. 이제 최근에 꽂힌 음식은 범준씨가 형수님 밥이라고 해주셨는데 형수님 밥. 뭐, 갑자기 형수님 밥. 제가 워낙 옛날부터 어머님이 요리사였었는데 이제 집밥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형수님께서 이제 항상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시는데 저희 어머님 음식이랑 너무 맛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이 남고 이제 맨날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에요. 진짜. 집밥이 최고죠.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물 Marksum합니다. 맞아요,attform준씨가 예상obe prochainsings quickly. 형수님 밥. 형수가 너무 유명 Adapt perceber 형수님 밥. 형수님 밥이 나의 고iben입니다. 형수님트월 huevo. 형수님 밥이 맞아요. 형수가 되니까요. 그리고 양수 weighs 음식을 조금 이상해요. 형수님 밥 entitled 지나감이 고iben예요. 형수님 밥 host에, if you guys said just over. 형수님 밥이 하더라고요. 형수님 밥, 형수님 밥이 너무 двух분歐이에요. 형수님 밥을 끓 следующ거에요. 형수님 밥은픈 놀UI입니다. 잘 먹는데, 같이 먹어요. 그래서 형님의 집료가 정말 좋아해요. 정말 정말 멋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웅이 있었어요. 현웅씨는 이 질문에 라면, 되게 간단하네요. 원래 라면을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요즘은 국물을 되게 좋아해서 라면 향상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라면을 먹었거든요. 혼자요? 같이 먹었는데. 라면 먹으러 올래? 그때도 형수님이 만들어주신 방순환을 왕뚜껑에 넣어서 단순환으로 먹었어요. 맛있겠다. 그럼 현웅이 라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음식이에요. 그 전에 라면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라면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라면을 했었을 때 라면을 했었거든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귀여운, 섹시한 것들은 모두 섹시한 것들은 섹시한 것이예요. 호진씨만 귀엽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멤버들이 다 섹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다름을 추구하는 저로서 탈길을 도모하려면 큐트로 나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애교 한번 불려주시겠어요? 좋습니다. poster 형으로, 가만히hen Angie 한번 해주세요. 질투자 키트 크 aspir Skit. 모르겠네요. 손으로 1,2,3 지okee 귀가 뜨거워져있어요. 나는 호진씨 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애교. од slimy 정현 facile. 정현이가 진짜 잘해. 정현씨.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어울릴 것 같은데. 정현이 애교할게요. 준비되시면 바로 내려주세요. 범준씨. 아, 저 부탁했는데. 준비됐나요? 네, 됐습니다. 1, 2, 3. 잠시만요. 귀엽네요. 귀여워. 귀가 엄청 빨개졌을 텐데. 제가 귀가 진짜 빨개져요. 다 같이 있을 때, 관심을 받으면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귀가 빨개져서. 아, 내 양쪽이 덥네요. 팬분들이 엄청 좋아했을 거에요. 네, 그래서, 호진이 모두 다 말했었고, 호진이 모두 다 말했었고, 호진이 모두 다 말했었고, 생활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 다른 사람은 그가 일반적인 것과는 그의 일을 선택해야 할 것과 그의 애교가 또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호진과 애교가 다 말했었고, 여러분이 청현이 모두 다 말했었고, 청현이 모두 다 말했었고, 청현이 모두 다 말했었고. 청현이 모두 다 말했었고, 다음 곡은 저의 아이들의 꿈을 듣기 전에, 음악 듣기 전에, 첫 번째 장래 희망, 아까 특별했던 게 있었는데, 호텔리어. 호진이 씨, 호텔리어라고 할 수 있죠. 호텔리어. 언제부터 호텔리어라고? 제가, 그 이전에는, 저도 축구 선수나, 운동을 좋아하니까, 하고 싶었는데, 중학교 가서는, 오늘날 이제,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젠틀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뭔가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오, 좋아요. 호진이 자신의 꿈은, 호텔리어라고 했었고, 사실, 중학교에서 시작했었고, 그 일을 시작했었고, 그 직업을, 회사에 있는 그런 직업을, 그 일을 가진다고 했었고, 그래서, 호텔리어라고 했었죠. 범준 씨도 태권도 선수. 태권도, 그러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네 어릴 때부터 태권도 선수를 꿈꿔왔었는데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농구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축구도 했는데 태권도를 하면 줄넘기를 항상 200번씩 하고 다리찍기 해야 되고 너무 힘든 과정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기를 포기하고 모델일을 하다가 모델도 포기하고 노출남이 됐었군요 노출남이 됐습니다 만출남이 됐어요 좋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신ulative기 мой 들은 injured Rhonda Tob думаю 오늘 배은 when he'd Soo一個 transmisstitch 태권도 hen 그다음에 before he used to do that and then he did modeling and then he got into music and now he is here és 2Z I think that is an incredible choice that he made alright guys we have to go to take a short song break and we'll be right back after a song another one by 2Z here is 25 she isł Eve ii speculative any of their tracks title 25 alright 저희는 많은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모두 모두 각자의 모델을 얘기하고 싶었고, 그러면 이제 사연 들어가기 전에 정연씨부터 좌우명을 한 번씩 쫙 얘기해 주세요. 아, 좌우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문장으로 Confidence is all 이라고 저는 거기 적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약간 이런 좀 잘 판단이 안 설 때, 그냥 자신감만 믿고 자신감으로 그냥 하면 뭐 어쨌든, 그냥 자신감으로 하면 그냥 뭐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좀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 좋은 마음입니다. 정연은, of course, Confidence is all. And he said, even if you do know that you are not good at it, as long as you have confidence, that's all that matters. 범준씨, 정연.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Don't give up until the end.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호진? 저는 stand tall, whatever, wherever. 오, stand tall, whatever, wherever. 좋습니다. 지섭씨는? 저는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아버지가 옛날에 기타 칠 때 피크에다가 써서 주셨던 말인데. 아이들 좀 갖고 올게. 그럼 그걸로 이제 하시겠네요? 네, 그걸로는 피크가 닿아 가지고 보관용으로. alright, so she's up here, talked about the motto no pain, no gain. and actually, his father engraved that in his pick, his guitar pick, and he cannot use it anymore because it's kind of old and antique, but he does put it in the drawer as well. 그러면, 현웅씨. 에브리데이 프라이데이 에브리데이... 프라... 프라이데이? Chanel 은quently 즐겨요 에브리덴 잖아 отдель그été 투 сильно일까 Gesellschaft 2Z에 매니저가 제일 먼저 한다면 If you were to be a manager of the group 2Z, what is the first thing that you would do or say to the members? 일찍 좀 자고 일찍 좀 일어나자. 제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So sleep early and wake up early, please, is what Hojin said. 형 씨는 뭐 있으신가요? 멀티 좀 대자. 멀티가 안 돼? 멀티 플레이가 안 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건 못 해요. 아... 멀티가 안 돼. 열정적인 거죠, 엄청. 핸드폰 보고 있었을 때, 특히 이 툴. 조개 포장하셨네요. 현웅 said, yeah, please, let's be a multi-tainer, like a multi-person, like, you know, doing multi-tasking because they said they're not actually great with multi-tasking. And he especially pointed out, 범준 and 정연, to be not able to do that. Well, interesting, interesting. Thank you so much for that. Let's see. Kuki in Poland wrote, if you could change instruments with another member, who would you choose? 다른 멤버랑 악기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악기, 혹시 누구랑? 저는 일단 범준이랑. 오, 드럼. 네, 드럼. 그러면 이제 범준 씨가 드럼. 네, 저는 드럼을 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현웅 형이랑 바꾸고 있습니다. 오, 왜요? 그럼 현웅 씨부터 왜 범준 씨 고르신 거죠? 드럼이 그... 역시 이번 신곡에서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데, 진짜 멋있게 하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장난이.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금? 지금 기회 드릴게요. 오, 오케이. He's gonna...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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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웅 형이 더 잘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All right. So yes, 현웅 actually wanted to change with 범준, the drummer. And he said he thinks he's better at doing the performance as well. And there you go. That was a little one right there. 그러면 이제 범준 씨도 현웅 씨 고르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제 현대 무용을 추는 이제 그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보면서 내가 현웅 형보다 이제 잘할 수 있을 텐데. 오, 현대 무용. 보일 수 있어요? 좀 작은데. 아, 알겠어요. 팔로만 이렇게. 팔로만 이렇게. 이 각이 중요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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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아, 이렇게 막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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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나. 아,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All right. So guys, 범준 here talked about how in the music video, 현웅 does kind of like the ballet and acrobats as well, and you thought he would do better, and there you go. He had a little bit of a ballet for you guys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as well. Um, Christine in Canada wrote to us, Um, according, according to 지섭, Uh, let's see. 정연 grinds his teeth when he sleeps. 아, 오케이. 어, 이제 지섭씨에 따르면은 정연씨가 밤에 그 이가리 나와있죠? 그걸 한다고 들었는데, My questions are, Do the older members really treat you badly that you are stressed out when you sleep? 이제 장난식으로, 그 좀 나이가 더 많은 멤버분들이, 어린 멤버들을 진짜 많이 괴롭히나요? 그게 질문이에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니요, 그런 거는 일단 진지하게 없습니다. 오케이. No, that's it. 진지하게, 저희는 오히려 좀 더 반대에요. 아, 반대에요. 진짜? 동생들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아, 이것도 아닙니다. 보통 그, 택시를 타면은, 네. 다같이 앞에 타고 싶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앞에 탈 때는 보통, 맏형이 타던가, 리너가 타야 되는데, 이제 갈갈 보라 합니다. 아, 그건 fair한거죠. 씻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다 갈갈 보라고. 그렇죠. 저희가 먼저 씻으러 들어가려면은, 아, 저기요, 저기요. 이러면서, 진짜. 아, 정연씨가?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아우씨가. 아, 강아지가 되셨는데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일단, 저희는, 이제 형들이 이게 참 고마운게, 아, 사실 현동이 형이 한거는 거짓말이구요. 음, 뭘 하는거 같은데. 형들이 진짜 좋은게, 애초에 이렇게 저희가 딱 처음 만났을때부터, 아, 우리는 형, 동생 이런거 나누지 말고, 잘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게, 되게 뭔가 고마운거 같아요. 맞아요. 먼저 그런 상황을, 그런 뭐, 약간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마운거 같아요. 아, 알아요. 알아요. 이제 음악 너무 좋구. 네. 음악에서, 닥터에서 제일 가장 좋아하는 파트, 혹시 지섭씨 뭐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아, 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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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가사를 좋아하는데. 정말 우리 이야기인거 같아요. 되게, 이대로 한대, 가자, 고아에다 하자, 약간 이런, 그런게 되게 좋은거 같아요. 좋아요. 주사님이 그 부분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말해 주셨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과 메시지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스템을 끝냈습니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가와요. 앞으로 혹시 활동 계획 있으시면, 정영 씨가 영어로... 장난입니다. 범주 씨나 다른 앨범께서 활동 계획 말씀해주세요. 일단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는 이렇게 자주 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이제 콘서트나 이제 앞으로도 팬미팅 같은 기회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혹시 연락 있으신가요? 아 네. 지금 이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스케줄을 재빨리 움직일 계획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저희가 지금 많은 계획을 수도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꼭 찾아뵙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M&A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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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